자 예수 세상의 빛 자 예수님 세상의 빛 자 저는 이 두 글자는 봐도 감동스러워요 그냥 뭐 빛빛거리는 게 아니라 뭐 칭송해도 돼 이 정도면 예수님 정도면요 세상의 빛이죠 빛 물질 세상이 풀어지는 그 어둠 세상이 음향값이 진동할 텐데 예수님이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현체로서 혈혈 단신 와서 그렇게 먼지바람 속에서 사람들을 깨우려고 돌아다녔던 사실들만 보면 어둠의 빛이죠 시커먼 암흑물질 암흑의 전지 속에서 반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짝 모든 고차 존재들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탁 나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반짝하는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지 그러니까 무슨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가는 거죠 아우 하다 보면 엄청 빛나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걸 보고 예수를 찾아간다 지금은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줌 강의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뿅뿅할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살이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지금 시대는 더더군다나 말이 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질 문명을 이용해서 옛날 예수님 시대보다 더 극명한 해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진짜 대인터넷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가 동시에 예수 부처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 부처님이 뿅 해서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 탁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와 대박 그냥 나 여기서 강의만 하면 되네 나 여기서 설법만 하면 되는 거네 우와 내 마음만 전하면 되는 거네 이런 세상이 오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세상의 빛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속에 깊이 젖어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8장을 읽을 때는 그것을 말 그대로 완전히 언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빛 우리 빛의 탄생까지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빛하고 말하고 로고스하고 다 다르다고 그랬고 제가 소리음성 말씀 명 빛 창조했죠 로고스가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주에서는 빛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현체 로고스의 힘 그것의 구현체 빛이 로고스가 옷을 입어야지 빛이다 이랬죠 로고스 자체가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옷 입은 게 뭐야 지금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사로운 햇빛 빛은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자체가 그런 실체가 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 완벽 완전한 언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도 기복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빛빛거리는 거 아니에요 기복한 결과 빛을 추앙하다 못해 빛을 쏘고 주고 받고 빛이 돼야 된대 여러분들은 지금 옷을 걸쳤어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뭐예요 빛의 구현체예요 완벽한 빛의 구현체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헌일을 했잖아요 지금 태양이 기껏 그렇게 분리시켜서 식물 동물 곤충까지 다 만들어두고 인간 기껏 빛으로서 만들어놨더니 다시 빛이 되겠대 감각적으로 그것도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빛이에요 분리돼서 지금 빛을 보면 돼 그냥 가시광선 세계에서 뭘 그렇게 속에 빛을 보려고 그러고 빛을 쏘려고 그러고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엘로임한테 맡기고 지금 여러분이 엘로임한테 돌아간다는 건 그대로 갖다간 여러분이 진짜로 그냥 물질이 되어버리겠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물질 그냥 동물 식물 광물로 그냥 돌아가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왜 지금 이대로 머물면 이 인간이 광물처럼 되니까 발칸성기 가면 최하위에 있는 광물이 누구예요 지금 빛빛거리고 있는 이 인간들 하나님 일은 할 생각은 안 하고 빛빛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광물이지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인데 얘네들 왜 이렇게 빛빛거리고 있어 되네 일 안 하나? 심심할 텐데 외롭고 지루해 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인간들 그래서 주의하라 그거예요 완전한 언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처음으로 살 속에 나타난 나는 나다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햇빛 속 로고스의 힘이 지상에 흘러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다 말이 살이 되었다 로고스가 옷을 입고 열일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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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식물 인간을 만들어냈다 살이 되었다 육생 진짜 이 살덩이로 육생 정신적으로 육생 영혼적으로 육생 진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육생 그게 구의 자리 설정 천부경적으로 이해하면 구의 자리가 그러는 거라는 걸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8장 13문절의 시작 부분에 통상 예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 붙는다 이렇게 붙는데요 성경에 예수 세상의 빛 이러면서 구절이 시작되나 보죠 그것은 나는 나다의 심원 진술을 받고 말한 것이다 나는 나다예요 로고스가 말 말이 빛이 되었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 예수 세상의 빛 그러니까 정말 후광 뿅뿅뿅뿅뿅 와 예수님 대단해 후광 자 얘들아 만들어 십자가 의미 있지 세워놓고 기복해 11조 내야 되고 1월마다 나와 어떻게 변할 게 뻔하니까 슈타노도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는 나다의 심오한 진실을 바꾸어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근원의 이치를 알아야 되죠 이 장을 읽을 때 나 또는 나는 나다 이 이름 아래 비의 참가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자 적어도 예수님과 그것에 동의하는 열두 제자건 몇 제자건 그것에 진짜 경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 어쨌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치 우리들 동무들 같은 경우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우리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사실이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것에 동의하는 동무 여러분들이 영성이 센 힘을 가지고 제 강의를 가지고 가서 장난치고 돈벌이로 사모만 어떻게 돼요 그분 문지방 수호령 만났을 때 찌익하고 미끄러지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다 예수고 그 제자들이고 지금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희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얄팍하게 장사해 먹으려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뭔가 좀 끓는다 그건 땡 그건 가짜에요 가짜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성이 막 올라가고 이치가 막 떨어지면서 천부경 일시무시로 닫다 보면 그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때 교묘하게 또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머무리고 싶다 장사하고 싶다 좋은 말 대잔치 선생질 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땡이야 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선생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 미리미리 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만심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야 그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위 도덕성에서 여기서 반말 좀 한다고 자만스럽고 무슨 싸가지가 없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면 얼마든지 저를 욕하세요 여러분 이치 자체에 눌려있어서 살살 거짓말하고 있는 선생님들 자체가 본심으로부터 자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자만이고 이게 진짜 양심을 속이는 거지 못 보면은 바보 멍청인 거고 안타까운 거고 알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게 자만이에요 이게 비양심적인 거고 조금이라도 틈을 봤는데 아직도 유물론적인 양심자명을 얘기하고 있어 교묘하게 여기 보살돌을 딱 걸쳐놓고선 양심도 이쪽 양심이 있고 이쪽 양심이 있어 조금씩 그런 얘기를 추가 해봤자 늦었어요 고백이 안 들어가면 그래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다 보고 있다 그거 지금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묘하게 말 바꾼다고 자기 고백이 진짜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발표가 있지 않고서는 왜 그분들은 지금 바운드리가 엄청 경고해요 그래서 진짜 발표 수준으로 해야 돼 뒷구멍에서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야 천보경 보니까 이런데 우리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앞에 나가서는 그래 대중들한테는 이런 강의 해야 되지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자명한 소리만 하고 있고 앉아서 이쁜 말만 하고 있고 땡 너희들은 한번 가서 진짜 너희들 문지방 소령을 한번 만나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칫 머물렀다간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스승의 그 제자 돼버리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극복해라 그 소리예요 극복해라 어떤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고 있던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 표현해라 그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건 맞나 그런 노트 쓰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 도덕적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양심자명 노트 사람들은 다 바보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슈타인어가 보면 당장 찢어버리겠죠 얘네들 왜 이렇게 도덕적 노예를 만들지 니체를 다시 공부해 가서 초현하고 위보멘신은 말하지만 본인은 안 됐어도 이렇게 완벽한 이치가 있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이건 구분 안 하고 왜 그런 걸 얘기하지 그럼 이걸 철저히 더 얘기해야지 양심 노트 앞에 이게 써있어야지 여러분들은 혹시 양이 아닙니까 양심 노트를 쓰더라도 그걸 구분하십시오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일본의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 하위 도덕성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소냐 그거예요 그걸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는 하위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달은 자가 그래도 아무리 방편을 쓴다 그래도 안 돼 차라리 허선생님처럼 당신이 나가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래서 실패도 맛보죠 실패도 맛보는데 그 이치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바꿔야죠 결합되었다 이 말 우리는 무 링크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험성을 제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위험성을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마라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앉지 마라 절대로 그러면 8장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꾸 예수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때 예수는 제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자야말로 세상의 빛이 빛의 힘이다 저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심이 진짜 본심이 발심이 되었는가 여러분 진짜 본심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본심이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것 자체가 계속 화내 굴레로 단단해져야지 드디어 나는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여러분 본심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감정감 말고 감정으로 보니까 저기 일이 있던데 그게 우주의 근원이야 우와 빛이지 일 평화로워 그래 그게 나는 나다지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 그게 진짜라면 슈타이너같이 이런 강의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감각만 가지고 그냥 현실 세상에서 그런 도덕적 관념이 상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위 도덕성이 아니라 상위 도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위 도덕성에 머물고 있는 인간 인간사는 그냥 원한 거야 그리고 지금 무슨 자기가 근원이 됐다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해 하지만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 감각이 열려있어서 지금 닿았을 뿐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관우신 꺼지면 그냥 깡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우신 떠나면 깡통되는 분들 이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깡통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 슈타이너가 거기서는 잘 벗어난 거죠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 메커니즘으로 설명해야 돼요 슈타이너의 강력한 메커니즘은 뭐예요 자유의 철학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리스적 충동을 안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메커니즘까지 연결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아카싱 레코드를 그러니까 그리스적 충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메커니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근치제신 원치제물 여기서 머문 게 아니라 근치제신 원치제물에서 다시 내려온 거야 예수님처럼 슈타이너 수준이면 그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슈타이너 같은 선생님 밑에서 이랬다고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와 나는 나다를 저렇게 실질적 말로서 육신으로서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슈타이너 선생님이었구나 그걸 눈치챘어야죠 그래서 슈타이너 수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에만 머무르는 공자인지 이론을 더 깊숙이 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노자인지 고통을 알리고 가서 그 역할대로 충실했던 부처님인지 시대적 한계를 안고 짧게 살다 가신 그리스적 충동을 보여준 예수님인지 여러분이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 된다 지구 우주 강극과 우주와 진짜나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찰과 통찰 공부를 거듭하다 보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깨질 일이 별로 없다 그게 무슨 힘이에요 천부경적으로 우주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무주 세상에 닿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뒤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밝은 나대식 속에서 볼 것이다 영시와 영청 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 적으로 보면 여기 뭐 또 어두움 이라고 그래가지고 음향값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 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 품에서는 멀어지고 있는데 이 까마득 하지만 나는 나다라는 결령의식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이 표현 맞죠 이 표현은 그러니까 그 어둠을 그냥 진짜 어둠이라고 딱 세팅을 해버리니까 뭐예요 밤이 무서워 악마 이빨 눈 시뻘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장사야 장사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근원을 안 보고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로또나 맞을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식이나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는 당이 맞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뭐뭐뭐뭐 장관이 어떻게 하면 한타까리 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이거니까 저 사람은 그거에 부합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밀 거야 아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거는 지금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핫발이 바지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수준이에요 절대 안 돼 그 사람의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공부를 더 하고 근원의 공부적인 강의를 더 하세요 여러분 더 제발 그런 얘기 할 시간에 그런 얘기 할 사람들은 수두룩 하니까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 선생님 천부경을 입에 담았던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제발 상의 얘기 좀 하세요 상의 얘기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 스승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가르쳐야 돼요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유하고 공명하겠다는 소리예요 소통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몰랐던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가자 뼈 아프지만 너무 비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읍소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읍소하듯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글로 보면 너무 절절하고 이게 실제고 실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도 실제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바리세 사람들은 오래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아 밤의식 속에서 사랑의 빛을 인간에게 심을 수밖에 없었다 그 습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옛날 비유는 뭐예요 진짜 반 죽여 사람을 무슨 방법이든 반 죽여서 밤의식 속에 집어넣어 집어넣어 거의 쳐넣다시피 집어넣어 그래서 만나고 와서 깨워서 다시 공부시켜 다시 집어넣어 깨우고 와서 공부시켜 장미십자가 나오기 전에 슈타이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건 어떡해요 위험하니까 하지마 그것도 안 맞아 우리는 지금 또 뭐라 그래 장미십자도 필요 없어 명상이 하도 깨져가지고 지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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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국에 온 이 명상 따위는 다 깨서 다 사람들을 평화중독자로 만들고 있더라 안 돼 다 집어치워 장미십자도 이제 집어치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침금 내 수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십만 년인지 천부경이 딱 나와서 슈타이너가 말해놓은 아카식 레코드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들어맞더라 들어맞더라 천부경이 아는 모든 사상 철학 종교적인 심지어 과학 유문론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더라 어우 80일자 깜짝이야 대단해 위험하지 않더라 게다가 왜? 에고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상 철학 종교 과학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어우 깜짝이야 거시와 미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과학 세상을 확 하고 여네 프렉탈 원리를 다 갖고 있네 음향의 진도값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네 우주 탄생 변화 원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네 게다가 그리스적 충동까지도 말하고 있네 만학만내 하는 와중에 양학명 해야 된다 그리스적 충동이지 뭐예요 그게 81자에 없는 것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천부경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 믿고 천부경의 힘을 믿고 돌려라 그거예요 천부경을 돌려라 그러면 안 죽어도 된다 우주여행은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 돌리는 힘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81자가 자명하지 않아서 천부경 한 번 돌리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죠 어떤 특정한 주제에 가지고 천부경을 돌리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단 5분 돌렸는데 몇 개에 몇 십 개에 몇 백 개의 우주를 돌릴 수도 있어 그래서 천부경의 힘이 우주를 돌리는 거에는 거의 끝이에요 여러분 끝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몇 번 돌리면 여러분 웬만한 고찰이 그냥 다 자명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천부경이 힘을 믿고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게을리 하지 마라 모든 공부의 근원에는 천부경 81자가 있더라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거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들 이왕 제 강의가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천부경을 계속 차용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주 섭리 안에서는 이 힘이 제일 세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의 힘이 그러기 때문에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힘을 믿고 모든 공부를 한번 대비시켜봐라 그거예요 자명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명이지 진짜 자명함을 준다더라 바리세들 밤의식 속에서 자꾸 결령의식을 연결시키려고 그 습에서 옷 벗어나는 것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꾸 머무르니까 머무르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지금 마음 아프지만 선생님들 들어라 들어라 하고 거의 쌍욕같이 지금 제가 막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예수님이 바리세들하고 막 싸운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제발 벗어나라고 머무르지 말라고 앞이 환하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이 환하게 보이니까 이게 비위고 이게 예지예요 여러분 별개의 그런 무슨 어디에서 무슨 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가라앉고 그딴 것에 좀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게 예지다 이게 예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다 보이죠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아요 머무는 자들이 어떻게 보여 슈타이너가 얘기해줬잖아요 식물 동물이 그렇게 해서 머무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려고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데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개욕 같은 거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정신 차리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라 머무르지 마라 거기에 눌려 있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읍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당신은 나는 나다를 내세우겠지만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세운다 너는 싸가지 없이 너는 니다 너가 너야 너 좀 깨달았다고 네가 얘기하는 게 다라고 생각해 우리 공부가 최고지 우리는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의식적인 존재로 살아가기에 적합함을 느낀다 우리가 맞아 우리 이치가 맞아 이게 전부야 평화감이 최고지 우리 선생님이 맞아 아브라함이 최고야 아브라함 아버지에 이르는 공통의 자아 근원 속에 잠길 때 내 속에 힘을 느낀다 이게 진짜지 네가 진짜가 아니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카싱 레코드적 지구적 사명 발달 단계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복형을 제대로 봤다고 하면 그걸 봐야죠 그걸 아카싱 레코드를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우주의 정복같이 입니다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끝 그 수많은 이야기가 메커니즘 쪽으로 열렸는데 그러고 끝난다고 그 강의가 안 되죠 그건 못 본 거예요 그냥 이론만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무리 보살도를 얘기하면 뭐예요 이론만 알고 있는데 아카싱 레코드를 그런 식으로 진짜 참나를 만나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참나면 아카싱 레코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많아져야 돼 왜 그게 실제니까 아니라는 게 다 들통 나잖아요 여러분 참나 타령만 하고 있으면 실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테레사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위 도덕성에서 이론만 가져다가 끌어다 설명하는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성으로 영적 각성이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 가짜 아니면 영적으로 각성됐는데 뭐다 깡통이다 깡통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 스승의 그 제자처럼 많아질 거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죠 예수는 말했다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 나에 대해 말할 때야말로 그 증거는 진실이 된다 나 왜냐하면 이 나는 아버지에게 우주의 공통적 근원에서 유래하며 자신이 앞으로 어디 갈지를 알기 때문에 너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가 나가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걸 알아라 우주적 공통 근원에서 유래해서 여러분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이치의 비를 뿌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분리 독립됐다 이런 말을 초반 강의 때도 많이 썼죠 이치의 빈은 여러분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무의 자연이에요 그게 무의 자연을 이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허허허 그러니까 일체감이지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도리이지 끝 에이 죽기 전에 후회하죠 죽기 전에 땅을 치고 후회하죠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진짜 무의 자연이 이해한 게 아니라 진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진짜 그러고 끝내는 건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산이고 진짜 내가 물이야 그럼 이렇게 운지구도 나야 지구적 사명이 뭐야 그럼 이 레코드가 어떻게 된 거지 지구는 어떻게 발달한 거지 그럼 나는 거기서 그럼 나는 거기서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였지 하나님 마음 도대체 그거 뭐였던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2022년 지금 이 진화 발달기에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나부터 근원을 깨달아야 되니까 수행자로서 공부는 해 나아가 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암과 지엘은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지 표현해야 되지 지금 수준도 소중해 표현해 늘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들인 거죠 앞으로 어딜 갈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앞으로 어디 갈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고 말아야겠어 우와 나는 공부가 모잘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까막눈이에요 여러분 열반 해탈하고 말겠다고 그냥 우울곱게 깨달음만 그냥 기준으로 막 그냥 영성만 쫓아서 가는 사람들 눈 가리고 앞만 달리고 있는 말과 같은 존재들 주변을 돌아봐야 생각을 안 하지 경주 끝나고 나면 핵핵거리면서 누가 당근이나 주면 좋아하는 그런 수준 그건 까막눈이에요 그건 앞으로 어디 갈지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주변을 돌아보고 너를 나로 알고 사랑을 품고 선을 세우면서 올라가야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메커니즘을 알고 어느 우주에 떨어지든 간에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모르죠 여러분 이제 8장 14절 읽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거를 읽고 나서 그러면서 보통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하위 도덕성 하위 기복 하위 종교 하위 사상 하위 철학 이런 거 말 잘하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교회 잘 나와라 전도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러고 얘기하겠죠 이 얘기는 하나도 없지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를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다 그랬을 때 들어보면 물론 교인들의 상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죠 근데 진짜 수준이 높은 분들은요 이치를 얘기해요 늘상 늘상 그게 기복에 머물러 있는 건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건지 그냥 성경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건지 진짜 영계 시민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절에 가든지 스님이든지 간에 꽤나 수준 높다는 사람들이 설법하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이 진리적 섬리적 도리적 순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인지 저분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치만 냅다 떠들고 있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가 정말 영적 시민으로서 불성이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흉내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그것이 대부분은 다 하위 도덕정 하위 윤리 하위 종교적 기복에서의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많이 살았잖아요 보통 또 그런 분들 보면 나이가 지긋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혜는 나오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영계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소중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70년, 80년, 90년, 60년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공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향값을 챙겨서 올라와야지 왜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런 면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죠 이것이 이 구절이 뜻하는 바이다 이렇게 온갖 곳에서 공동의 아버지가 시사되어 있다 공동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의 비는 늘상 뿌려지고 있다 여서 내려면 하나 야외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상위고차 존재예요 공동의 아버지들이야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원치, 재물, 근치, 죄신하면서 그 이치를 알아서 모든 이치가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 그것 아버지 개념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다뤄볼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옛 바리세들, 모세 때 구약에 빠져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이 전부터 나는 나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건 핵심 그 핵심을 알면 구약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어요 있는 건 있는 거대로 봤지만 이것 또한 기복하니까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러고선 기복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리스도 가르침에 진술을 내포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나였다 있는 것이 핵심 천부경점으로 말하면 뭐예요 간단하죠 일시무식 자꾸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육생부터 자꾸 얘를 신으로 만드는 거야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요한복음서의 말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특히 이 3장에서 얘기하는 지구적 사명에 슈타이너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구의 사명 정도에서 그 얘기가 나올까 지구의 사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슈타이너는 알아버렸고 그것이 그리스적 충동을 안고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구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나는 나다 아브라함 전에 나는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 말이 사례되었던 얘기를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깨면 성경은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완독이야 나는 나다 알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다 가짜로 빙이 돼서 방언 터지면 되는 줄 알고 성경만 받으면 좀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거 다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영적 예지로 해석해 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 예지 영적 지혜 영계 시민으로서 무주인으로서 무주적 이치로서 우주 섭리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한다 이 중요한 말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금서의 핵심을 이루는 이런 근원의 말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요한보금서 전체를 밝음 속에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밝음 여기는 또 어둠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물론적인 상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은 그리스도 신비주의가 전하는 교의이다 크리스도적 비의를 여러분들 슈타이너가 나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최고 비의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비의란 건 이게 비의예요 지금은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절차를 걸쳐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요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모른 상은 어떻게 차려갖고 요런 의식 절차를 거쳐야지 얘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더라 라고 하는 옛날에 이런 방식적 비의는 이제 거의 다 무의미예요 왜? 천복형이 이제 나와버렸어 천복형이 나와버렸어 이런 개고생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가 애들을 인식고 경이라서 진짜 이런 절을 지내 그리고 더 영적 각성을 위해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어 땡 어 고생 그대로 많이 해 우리는 천복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너무 잘 본 거죠 뭐하면 된다 사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하면 된다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천복형 하면 얼마나 진짜 영적 확장이 얼마나 더 됐을까라는 거예요 천복형을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 누가 하는 거예요? 노자님 대신에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노자님 대신에 공자님 대신에 슈타이너 대신에 최수은 대신에 강진사님 대신에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게다가 우리는 무부경 세계 열어놨다 무주적 세상 열어놨다 그러니까 거의 메커니즘적으로는 지금 거의 완벽해요 여러분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근원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다 완벽함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면 순리나 돼야지 완벽한 거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완벽하죠 이건 무슨 고찰이기 때문이에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그 우주적 고찰이기 때문에 그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돈 있는 자 유전 무죄 무전 유죄하는 거 그거 뭐예요? 이런 고찰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게 완벽한 거죠 왜? 지금 물질 세상은 그러하니까 이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자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치를 얘기하느냐 수행자적 입장에서 극복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고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노감을 그냥 두고 그래 이치니까 나 막 살아야 되지? 이거 뭐야 그냥 허무주의자 그래 우주가 그러니까 이 한 판으로 끝날 거야 허무주의자 우리 생각이 류수를 발생시켜서 우주를 굴리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멈춰야지 이 한 판으로 끝내겠다고 아직 아예 시작 자체를 인정하지 마야지 그러니까 시작이 없었지 근원에 나가 있을 뿐 그걸 끝내 그래야지 우주를 벗어날 거야 땡 그게 류수 발생이야 그게 바로 그게 우주를 굴리는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애호식으로 통찰하고 있는 허무주의 그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우주를 굴리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본심에서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근원의 말을 진짜 본질을 드러내면서 이해를 할 때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부분을 왜 조금 미리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리 완벽하다 제가 무슨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무주 세상에 열려서 이 메커니즘이 열린 거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할 수 있어요? 천보경을 통해서 제가 의심 안 해봤을까요? 수천 번을 돌려본 거죠 수천 번을 계속 돌려봐도 아 이거 자체가 메커니즘구나 이거는 신도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순리이자 도리이자 섭리이자 진리구나 그러면서 상대 세상이 펼쳐지면 섭리와 진리에서는 진동값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세상에 우리는 극명한 진동값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주적 메커니즘이 열린 것 자체는요 그래서 태양기든 토성기든 달기든 발칸성기든 급성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함이 있어야지 이 힘으로 발칸성기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슈타이나 아카싱 레코드를 동의한다면 그래야지 목성기에서 스승짜리 금성기에서 스승짜리 발칸성기에서 진짜 스승짜리를 여러분들이 건너서 진짜 다시 토성기로 오는 거죠 이 가운데짜리 뭐예요? 본 나가는 순간이 뭐예요? 태 본심 본태짜리 천보경에서 말한 본심 본태짜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힘을 알고 있는 메커니즘을 천보경으로 수천 번 돌리면서 알아챘는데 이게 어떻게 완벽하지 않을 소냐 라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래서 그 자체가 열린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대사건이에요 여러분 대사건 밝음을 드러낼 수 있는 힘 본질을 이해하고 근원의 말을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힘 그것이 비의이고 현대의 비의이자 비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적인 거는 비의 비교도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다 다르다예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비의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제가 경전 뭐 옛날에 무슨 고문서 무슨 골동품 같은 게 막 무슨 고대의 무슨 작품들이 막 나와 이것 봐라 이거 우주선 그려놓은 거 아니냐 옛날에 문명이 훨씬 더 고차 아니 거기 무슨 이집트의 무슨 벽화가 우주선이 그려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었나 보지 지금 나는 난데 그럼 여기서 이치를 캐내면 되죠 아 그런 진화 발달은 계속 반복되어 왔었구나 역시 천부경제 이해가 많네 그럼 그만인 거지 그거 갖고 싸울 일이에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무슨 경전이 새로 나오든 과학법칙이 새로 무슨 나오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다 여태까지 공부로서 그걸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해낸 일이에요 요한복음서 작자는 우리가 말하는 듯한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적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비의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후세 사람을 위해 남겨두었던 것이다 자 복음서 3개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요한복음서는 이렇다는 거에 저도 동의해요 3개가 좀 결이 달라 요한복음서는 이런 영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판단하는 요한복음서 요한에 대한 판단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요한복음서는 그러니까 대단하지 나머지 복음서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비교는 있고 이치는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격이 훨씬 많아서 그렇지 요한복음서가 그리고 자명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다 차차 요한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부 더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3장일 거예요 3장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사건으로 들어가서 나사렛의 부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슈타이너가 강의를 해줘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자명하고 재밌고 영적으로도 뭔가 틈이 없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한계는 있었지만 이치를 캐내긴 충분하다 슈타이너 요한복음 강의는 정말 소중하다 보기 드문 훌륭한 강의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종교 사상철학 종교 강의다 아카싱 레코드적 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거의 다 동의되고 나사로의 부활 성전의 구조 이런 거 얼마나 재밌을까요 지금 이 장은 전체적으로 지구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구의 사명 이거 지구의 사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지구의 사명을 말했기 때문에 진화 발달을 다시 설명했고 특징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여기 여섯 엘로임과 야회 나왔죠 이렇게 엘로임과 야회를 태양과 달로 딱 비교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거의 목숨을 내놓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문론적인 세상 진화 발전으로 우리가 막 추앙에 맞이하는 아브라함은 뭐 하물며 추앙에 맞이하는 하나님 자리를 그냥 확 하고 끌어내린 거잖아요 자 이거는 기복하는 의미에서 인신을 만들어 놓은 건 다르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인신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는 또 달라요 신이라고 하는 이치를 쫙 갈 수 없는 곳에 세팅을 해서 예수님 예수님한테 기복 이거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설명하는 건 유문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카싱 레코드적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속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니까 하나님이 곧 메커니즘이니까 하나님이 곧 모니까 이 우주 한판이니까 하나님이 곧 모니까 로고스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게 로고스가 풀어져서 물질이 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동식물이 되는 과정이죠 그게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써 하나님이 내려앉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거야 쫄쫄쫄쫄 한강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물결이에요 그게 그런 이해가 있는 것이 진짜 사는 산이여 물은 무리로다 무의자연한 거죠 어디 유전무제 유전무제 무전유제 그런 거를 갑자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비교하면서 겉바라 이것도 또한 무의자연이며 이치이니 이게 순리이니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빠져있었을 적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하위의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공부 시작할 때 애고가 막 흔들릴 때 하는 고민이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헷갈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꽤나 공부하신 분들도 그 헷갈림에서 이걸 몰라요 몰라 뭐가 문제인 건지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는 뭐를 다 설명해도 이치야 그건 왜 음향은 늘상 진동하니까 이런 중심적인 설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치를 얘기할 때는 선악이 있는 거지 당연히 음향이 진동하니까 근원만 또 파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선악이 어디 있어 원래 없지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얘기하는 게 다 달라 애고 버려야지 선악에서 끄달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원에 나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버지의 짜리고 빛 아니야 빛 우아 위대해 아버지 위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뭐예요 섭리 중독 못 벗어난 상태에서 저기 하나님 아버지만 보니까 역시 이치적으로 기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애고를 버리긴 뭘 버려요 여러분 음향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태마다 채용을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 할까는 이해할 필요는 있죠 상황마다 상태마다 여러분들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자가 밑에서부터 보면서 막 공부할 때는 일을 얘기해야죠 그건 기복이 아니잖아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면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일시무수를 얘기하니까 일단 일에 도달해야 된다 그건 수행자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죠 수행자적 입장과 그리스적 충동을 알고 내려오는 입장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한 번에 많은 말씀을 지금 드려서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제가 눈 그렸죠 시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가질 수 있는 분류예요 자 무주하고 우주가 있고 여기 간극이 있죠 공부하는 자들은 이 시선 갖고 공부해요 자 이해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가 이 시선 갖고 공부해 그리고 선생질도 가능해 자 그리고 감으로 예를 들어서 1이 돼가지고 감으로 이 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감으로 이 눈은 근데 설명 못해요 이거는 그리스적 충동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안고 내려오는 건 그리스적 충동이야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눈일까요 이 섭리에 걸쳐진 이 시선하고 간극에서 딱 이 시선이에요 장사하는 분들이 보통 이 시선하고 이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치를 알고 우주 섭리를 볼 수는 있으나 내가 간극을 통과하지 못했어 이 시선 이 시선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이 섭리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수행자가 보는 시선 선생님 질하는 시선 선생님인데도 자기는 아리까리해요 아 내 본심 이건 아닌데 저런데 얘기해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그건 무슨 시선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갈 곳이 멀었죠 이 시선이 있으니까 자꾸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내가 말한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메커니즘 부족한데 내 있지 이거 좀 약한데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이 시선이 있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홍보해야지 왜 이거는 싹 하고 입 싹 닫고 여기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제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걸쳐진 시선이 또 애매하게 있어요 또 이 걸쳐진 시선 신내림 받아가지고 힘이 세신 분들은 이 시선과 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관우신 꺼지면 깡통된다 알고 계시고 진짜 근본을 만나면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이상 이 시선이 명확하게 생긴다고 하면 이건 관세염의 눈이기 때문에요 지장보살 너 나가 하는 게 곧 자신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말하는 지장보살이 뭐예요 그리스적 충동을 안고 있는 대표적 보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우주적 지장보살 소원 지구적 지장보살 소원 아니죠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공부 시작은 우리 세팅은 뭐다 전 지구적 인류의 이게 공부의 시작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다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렇게 초원 우주를 통과해서 극명한 무에서 나를 만나서 다시 내려오겠다고 하는 슈타인은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던 것 말씀이 로고스가 된 하나님이 곧 나인 거를 알고 다시 내려오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서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전우주적 지장보살 소원을 세워서 나와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다 천보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에 진짜 닿으면요 이거는 제가 메커니즘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보면 여러분들 인생의 우주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저는 제 메커니즘의 무주적 이치로서 설명이 다 가능하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다 통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메커니즘을 자명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우주 언어로서 이게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가 되는 것 이론 이치 그냥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 하나님 된다는 증명은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우주 섭리만 떠들고 있는지 계속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슈타인의 아카싱 레코드 슈타인의 대표 저서들 이런 것들 갖다가 진짜 하나하나 자기의 우주 언어로 설명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증명이 된다 그거예요 증명이 된다 그거 그런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진짜 일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되면 이런 게 다 같이 보여야 되는데 슈타인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달리 말을 해요 어떻게 못 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지구의 사명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천보경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5의 자리에서 6생 2, 3을 잘 보고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옳고 그럼 잘 분별하고 하위 도덕성과 하위 정의감 하위 평화감에서 잘 극복해서 7의 자리 혁명 7의 자리에서 6생 한 번 더 해서 여러분들이 육체 에테리체 아스트랄체 쪽으로 자아체까지 만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영계 시민이 될 준비를 해서 영계 시민이 돼야 되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 정신 혁명을 지나서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드디어 어떻게 구의 자리를 혁명시켜서 신성적인 자리에 혁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빚어서 입김 불어서 내보내보고 빚어서 입김 불어서 내보내보고 이 작업을 지금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보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은 실제로 입김을 불어서 이 한 굴레를 굴러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 하나 나오고 예수님 하나 나왔는데 지금은 천보경으로 돌리면 입김 불고 분리시켜보고 나오고 입김 불고 분리시켜보고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무주적 메커니즘의 힘이 그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천보경만 가지고는 그게 힘이 없어요 무주 세상이 열려야지 이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극복하는 데는 천보경이 최고지만 무주 섬리로 극복하는 데는 그래서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지금은 절체절명의 지구적 사명을 알아야 될 때다 건너오면서 각각의 뭘 알아라 사랑 각각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뿜고 여러분들이 정신혁명 영성혁명 신성혁명을 진짜 일으켜서 드디어 대망의 9의 자리 설정을 해서 새로운 우주를 10 무 0 하고 만들어낼 때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셔야 된다 그거예요 기꺼이 나갔을 때 열린 우주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딱 섰을 때 이 감동 만감이 고차하면서 철철 흐르는 눈물 메시아시 있었구나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구나 본심에 나는 그렇게 늘상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마지막 9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나로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나로서 진짜 나로서 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우주적 메커니즘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유물론적인 우주 언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관 우리 말로 우리 공부를 표현하자면 지금 유물론적 공부를 얘기하자면 그 세계관이 확고하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인더도 슈타인어 언어를 쓰잖아요 신비학적 단어를 많이 차용하지만 슈타인어의 언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그 메커니즘도 있고 논리도 탄탄하고 개념도 확고하고 영적 각성도 확고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메커니즘을 알고 끝낸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늘상 강조하고 있더라 라는 이 포인트 지구적 사명에 걸맞는 슈타인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드디어 나는 나다를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슈타인어도 슈타인어 시대에 그거를 구현한 사람이 슈타인어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제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앞에 있으면 절이라도 하고 싶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슈타인어지 이런 선생님들을 저희가 더 발견하길 바라죠 이런 선생님들이 있기를 근데 힘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슈타인어만큼 이렇게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근간에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다 다 감각이에요 감각 다 환상 다 평화 중독자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아라한 장사 해탈 열반 장사 깨달음 장사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삼강 지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중요해요 저희 지금 2년 지났어요 동무 여러분들한테는 3년 남았다 이거예요 3년 남았고 왜 그러냐면 3년 앞으로 3년 동안에 다른 영적 각성을 한 가짜들이요 여러분 엄청 일어날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공부보다 더 뛰어난 공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먼저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서 그 본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책임을 못 줘 왜냐하면 저도 계속 떠들고는 있지만 워낙 교명하게 제대로 떠들거든 사람들이 옥석 가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그 힘을 지금 키워드리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힘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3년이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한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지구적 사명을 이렇게 3강 지구적 사명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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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지구적 사명의 순간ilever 그림이 감사합니다.